바닷가로 나왔어 공기적도 기분 좋아 커다란 때도 탔어 친구들과 모두 함께 하지만 점점점 배가 기울더니 바다로 빠지려고 하는 것 같아 죽음은 불쩍 기소하긴 했지만 해경이 곧 올 거라고 했어 엄마 나무속 일어나가 죽을 것 같아 여태 속 썩인 건 정말 모두 미안해 저기 해경이 보여 괜한 걱정 한 것 같아 모두들 염전히 막 기다리며 구해준대 물은 더 점점점 박차오르는데 해경은 구해주러 오지를 않아 이럴 땐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누가 점점 답을 좀 알려줘 엄마 나무속 일어나가 죽을 것 같아 여태 속 썩인 건 정말 모두 미안해 오래전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난 아직도 원인을 찾지는 못했어 그군간 감추고 그군간 속이며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네 누가 좀 알려줘 이러면은 안될짜라 누가 좀 알려줘 저패들을 자단해줘 억제하고 여태 속 썩인 건 젊은 안에서